자매 사이가 각별하네. 근데 그렇게 보여요? 두 사람.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것도 제 꿈이거든요. 부모님이 같이 안 사시니까 언니랑 같이 의지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즐거워요. 언니가 가끔 말 안 듣고 사고치고 이러면 화나고 열받고 좀 속이 쓰리긴 한데 그래도 언니랑 이렇게 웃으면서 즐거운 추억도 쌓고 이렇게 매일매일 뭐야? 조 기자님? 조 기자님? 저 지금 진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. 네? 야 조일권! 야! 너 술값 안 내려고! 야! 안 일어나? 야! 야! 이 새끼 진짜네? 술을 잘 마시긴 개뿔, 드럽게 못 마시는구만. 아, 이상해. 바로 걷는 게 걷는 거 같지가 않은데? 조용히 해, 힘드니까. 냄새가 나네? 무슨 냄새지? 저 이 새끼야! 술이 이상해. 내가 다시는 같이 술. 으아악! 아, 힘들어. 아, 힘들어. 하아악! 흐하 meine... 아, promises건같이か하네? 귀여워... ㅋㅋㅋㅋ 신딸기 새끼 보여드 걷고 속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